안녕하세요 은가 정재입니다 오늘은 레고 이걸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이만큼 만들었어요 봐봐 짜잔 짜잔 이만큼 만들었어 꼬리도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봐봐 신기하죠 이걸 마법으로 다 만들어 보게 하겠습니다 다 만들어져라 얍 어 네 제가 다리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쪽 다리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쪽 두개는 앞다리는 다 만들었고요 이쪽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 그냥 마법으로 하는 걸로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해본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깜짝 놀랄거에요 네 다리가 두개 다 만들어졌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경친구들 안녕친구들 안녕 친 논같지 않아요 여기 안경쓸거 진짜 멋있다 이거 60cm래요 와 좀 더 만들어 보겠어요 봐봐요. 가지들이 좀 더 많아졌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개나 많아졌네. 다시 세어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일곱 개나. 하여튼 더 만들겠습니다. 네, 제가 한쪽 꼬리를 만들었습니다. 한쪽 꼬리? 네, 멋져지지 않았어요? 조그맨인데 좀 더 길어졌군요. 좀 더 꼬리를 길게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꼬리를 좀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. 봐봐요.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?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움직여요. 꼬리 파워! 좀 더 길게 만들어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아직도 지금 페이지가 진짜 많아요. 저 지금 133페이지 하고 있어요. 와우, 신빵이. 하여튼 더 만들어보겠습니다. 아, 힘드네, 만드는 것도. 그렇게 쓰잇. 꼬리왕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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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왕성했습니다. 이게 진짜 크네, 꼬리. 이게 얼굴이 많은데 잘해. 만들어 보겠습니다. 큰일 났다. 네, 제가 목을 만들었어요. 얼굴은 아직 못 만들었다. 얼굴. 이건 목. 목에 뭐 하는 게 있어. 이렇게 뭐 조종기랑 이런 게 있네요. 조종기를 움직여야지 드래곤이 움직이나? 이거 남은 것 같아요 드루금물은 생물이에요 아 저거 만드는거 못봤을텐데 총이 있어요 총을 발사하게 만드는건가 진짜 날라간다요 식구들 공격 진짜 빨라서 조금 먹을 수도 있어요 스티커가 내려왔네요 네 이번에 얼굴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따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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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욕심센트 2m 따른곳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될까 이제 놀아보겠습니다 이거 같고 먼저 초록닌자 초록닌자 안녕 어쨌든 초록닌자는 여기에서 안거야 이 차 장력 초록닌자 총알 발사 초록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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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록 초록닌자 좌우 초록바 Television 저가 가만 어두워지죠 저가 오만 환내주죠 신기하네 다시 으악 더 불어났네 으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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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검색 하하하하하 내가 발빡했겠네 소리 들리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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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 파이어 으 드래곤수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임 마스터 툭툭툭툭툭 꾹짝꾹짝 친구들이 공격하자 어어 착한 드래곤이 왜 친구들이 공격하지? 친구들 먹자 착한 드래곤이 무섭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고리 공격 파이홉 푸 Spotify 밋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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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슈 начал 젠 푸ells 봐봐 이쪽에서 파이어가 날라가네 이쪽에서 파이어를 하면서 푸시 얘가 조종하는 거 아닌가? 이 파이어도 이 드래곤은 살아 움직임 이걸 틀면 이 파이어를 틀면 더 빨람 네 오늘은 이 초록인자의 드래곤 갖고 만들고 놀아봤대 어땠나요? 질수나요? 컴온 다음에 또 봐요 바이 부서짐 이제 마이 구독자에 오고